오늘은 집중력과 균형 감각을 증진시켜주고 자골 신경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 나무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손은 가슴 앞에 합장을 해주신 후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오른 발바닥이 왼쪽 복숭아뼈에 위치할 수 있도록 씁니다.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로 동작을 해주실 거고요. 좀 더 가능하신 분은 오른발로 천천히 왼다리를 쓸면서 올라와 무릎에다가 위치해 주실 거예요. 이때 오른쪽 무릎이 안으로 말리지 않게 바깥쪽을 더 열어주실 거고요. 조금 더 가능하시면 손을 풀러서 오른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안쪽에 깊이 위치하세요. 그 자세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동작 반복해 주시는데 조금 더 가능하시면 이제 두 팔을 머리 위로 뻗으면서 권총 모양을 만들어 팔이 귀 옆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. 이때 귀와 어깨는 멀어질 수 있도록 어깨에는 긴장감을 풀러주시고 힙 바로 아래의 무릎, 발목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.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발목에다가 위치 조금 더 가능하면 무릎에다가 위치 조금 더 가능하신 분은 허벅지 안쪽에 위치해 주실 거예요. 조금 더 가능하신 분은 팔을 천장 위로 쭉 뻗어내면서 손 권총 모양을 만들어주시고요. 팔이 귀 옆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귀와 어깨 멀어지게 유지하고 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 빙니다. 호흡을 해주세요. 힙 바로 아래의 무릎과 발목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. 다리 풀러서 제다리 손 풀러 동작 마무리 해주십니다. 힙 바로 아래의 무릎과 발목